제가 어제 0점을 찍어 봤는데 진짜 6개월 치는 팔을 너무 많이 더 가요 아 이렇게 해야 돼? 아 이거 내가 2인분을 못해서 친 건가? 아 나 진짜 내가 느껴 내 자신이 좀 더 잘해졌다는 걸 느낀다고 근데 왜 못 올라가냐고 왜? 왈? 킨드레드가 하고 싶은 걸? 킨드레드가 하고 싶은 걸? 아 근데 백포야 백포 얘들아 의심하지 마 2회 2회 못하는 취미 없으시죠 아니 못하는 취미 아니라 나 진짜야 나 킨드레드 잘해 아니 바텀 투베리어 뭐야? 이거는 원딜이 서폿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거지 골드 드레이븐도 못 믿어온데 이번 드레이븐은 무려 실버 3 드레이븐 기대된다 어마어마하구나 number 3 tab 4 Q 4 좋아 좋아 너무 잘 풀렸는데요? 종환 클럽 2 3 2 4 4 아니 근데 합류 왜 이렇게 빨라? 아니 세나가 착하네 그래도 바톤 이긴 주인 줄 알았는데 그냥 원딜만 이긴 주인이었어 아니 됐지? 아 술 먹었을 시간이구나 아흐 어? 왜 웃기네 집사원은 어떻게 됐어? 집사원은 어떻게 됐어? 집사원은 어떻게 됐어? 집사원으로 인정하는 가을 때 집사원은 어떻게 됐어? 널 위해 준비했어 부문장 10주 아 너네 심사원은 어떻게 됐어? 오떼 오떼 킨드레드 오떼 나 킨드레드 자신 있다고 했지 점슬차이 그래 내가 승률 100%라고 했잖아 좋다 오늘 정글 잘 된다 지지 지지 자기만 재미는 샤크 정글임에서 탑하겠네 범현 그럼 나도 나 혼자 노는 탑을 해야겠다 잡았다 요 놈 파리 잡은 것처럼 잡았다 치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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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자 너 근데 저거 텔 타면 내가 게이드뿐인데 트롬들 앞에서 바텀에 텔을 산다고? X2 스크롤 전혀 도망자 잡았다 제론 몇 가지 나이스 저게 돈이 저거 밖왔나? 어? 아, 개 웃기다. 안 돼! 아니, 바텀 왜 자꾸 싸우는데? 쟤네, 광기야, 광기. 아니. 아니, 케인하고 직수를 너무 키웠어. 나랑 셰프랑 바브랑. 전판에도 바텀 뽑기에는 실패했는데? 아니, 이거 치가밀 가야 되나? 까밀 때문에 올려야 되나? 말아야 되나? 다이라가 조자를 왜 써! 저거 존나 입력 값이야! 40분 게임이라... 40분 게임... 야, 사형이다. 야, 어떻게 하고, 사형을 불리지마. 야 끝내야 돼 얘들아 할 수 있어 이걸 끝내야 돼 아 40두 게임 했어 야 이걸 40두 게임 했어 김? 바텀 뽑기 성공 바텀 뽑기 성공 기도 바텀 뽑기 실패 아필 아 내가 오늘 운세를 안 받는 것 같아 운세가 바뀌었을 텐데 김덕배 오늘의 운세는 일보전진입니다 운세대로면 습급이네요 정말? 오늘 일보전진 할 수 있는 날이야? 항상 샵홉을 기긴 다섯 개 선물 감사합니다 운세는 이만 대로 간다 실버로 강등이네요 일도 잘 풀리고 좋은 성과도 없고 주변에서 좋은 소식 들려온다는데 오늘 습급하고 운세는 다이아 가겠네 키키키 그게 왜 좋은 주변에 왜 좋은 소식이야 나한테 좋은 소식이 아닌데 네 저거 주니는 철은 되게 세 탑도 이겼고 키분도 이겼고 키분도 이겼고 예 다 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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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분도 이겼기 이선 왜 ellos 잭슨 지금 손 벌벌 떨고 지금 눈 풀려있다고 뭐하냐 봐봐 멘탈 나갔다니까 쟤 지금 이제 끝났어 뭐하냐 what you gonna do 오늘 일보전진 자신이 웃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하고 있는 일이 슬슬 풀리고 평소보다 스스로의 모습이 자랑스럽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떡하지 오늘 골드 네가 하는 거 아니야? 이대로 그냥 오늘 방송 하루 종일 연승해가지고 새벽 아침 점심 저녁 취임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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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들 이제 돈을 못하겠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치다 하루 서른세 게임 최일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